2018년도 설기승객을 위한 음악회 오늘은 낙동강 예술담과 함께하는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우리 윤성아씨가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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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으 으 자 으 으 으 으 으 으 죄송합니다. 잠시 NG가 났습니다. 사랑님. 사랑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사랑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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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.